지난달 10일, 우리학교 철학과 졸업생들에 이어 철학과 동문회가 문과대학에 대자보를 개시했습니다.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 측의 교수 해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연이은 대자보의 주인공인 문과대학 철학과 최정식 교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참과 거짓이 마구 뒤섞여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양 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예시로 든 건 우리 편이라고 다 옳고 상대방이라고 다 그르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강의의 목적은 무엇이 역사적 진실임을 밝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례를 통해 미래의 철학자들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를 던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교수는 스스로 대학 교수로서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학과 박윤재 교수는 최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을 부인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의 역사적 시각이 강조될 경우 위안부 문제의 뒤에 있는 일본의 책임은 작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 교수는 역사적 사실을 참과 거짓의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의미와 맥락을 모두 놓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우리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인 울림에선 최 교수의 발언을 망언이라 칭하며 학내 소녀상 설치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학소위 울림은 학내 소녀상 설치는 대학사회가 위안부 피해를 존중하고 기억해야 함을 선언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상징이 될 거라 밝혔습니다.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소녀상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금운동을 기본적으로 전개를 해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 요구를 할 때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본관에 가서 항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액션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우리들은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연대해야 합니다. VU 뉴스 정서윤입니다.